나는 LA갈비는 다 미국산만 있는 줄 알았어 이건 떡국에 넣을거지? 응 냅고 참기름 넣고 볶아볼까? 조금 살짝 육수를 낼려면 이제 전복죽이고 소고기 살짝 볶은거 다 모이고 참기름 많이 해보면 참기름 냄새만 나니까 우러나게끔 조금 채워 침찜 구경 한 망치면 좋죠 조선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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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치다 누나 넣으려면 흰자 빼야지 노른자로 갈라야지 그러다 섞이면 뭐에 섞어 계란이 왜 깨져버린 계란이 가끔 있어 아니 이렇게 있어 금방 이걸 흰자만 뺄다니까 흰자는 뺐지 않아 한 두개 해야 되는거 아니야? 하나만 해야지 나무 아 안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맞어 응 그래도 되는거 노란게 이뻐? 아니 노란게 이뻐? 노란게 이뻐? 흰걸 먼저 붙여야지 응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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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돼 이렇게 말아서 써는구나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그릇을 넣으려면 이게 좀 많이 나와야 되겠고 생각해봐 이렇게 말아서 써는구나 그렇게 말아서 써는구나 계란을 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맛이 있어도 국물이 맑아 그치? 고명도 되고 예쁘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이거 해나 그러면 손도 갈 것도 없어 참치 파는 놓으러 가야죠 妻 참치 설탕 무 파는 러브 얇게 파는 그릇 팽이버섯 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고? 누가 했는데 그렇게 맛있어. 완전 맛있으니까 먹어. 안 먹었지 누가 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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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